대장동 사태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민간 투자 사업 개발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구시가 사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민간 공동 개발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 공동 시행 방식을 억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이 시행됐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힘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4단계로 나눠 공공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국시비를 투입해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승센터는 서대구역 철도와 대구 서쪽에 분산된 버스 정류장, 도시 철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호텔과 오피스텔, 상업 등 환승 지원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